제가 그래서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걸 준비해왔어요 뭔데요? 이번 ASMR은 요즘 핫한 진주 슬라임 오 마이 갓 진주 슬라임도 처음에 나 해본 적이 없어 It's hot 오 가시 그러면 들려 오 마이 갓 근데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웃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조용히 해야 됩니다 아 진짜요? 그러면 저는 슬라임 하다 너만 그냥 달게요 그래도 돼요 나 네 귀에다가 이거 해줄게 진짜 움직이는 소리도 크게 들리니까 이거가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배로 잠이 오시나요? 다 저 자는 줄 알았대요 안 잤어? 잘 뻔했어요 왜? 난 평소에도 ASMR 잘 됐는데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양초 타는 소리 웃방에서 이제 마지막 No! 마지막? 벌써? 네 아쉽지 그러면 마지막 전에 이거 해달래요 뭐? 각자 오늘의 잠옷 자랑 해달래요 자 그러면 누구부터 잠옷 자랑을 한번 해볼까요? 너 저요? 저기요? 안녕 왜요? 그럼 고개를 들어 왜 넌 고개를 들고 나를 봐 루키 루키 마 루키 루키 볼 네 저는 잠옷 뽀빠이에요 제 컨셉은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뽀빠이 컨셉 입니다 저는 극세사에요 극세사? 극세사 같은 저는 공주님이에요 딱 봐도 공주님 아닌데? 공주님이 여기인가? 시금치 잘 먹게 생겼대요 누구? 누구? 그 생각은 생각도 못했지? 너 나 아니야 너야 난 공주님이야 난 공주님이야 넌 시금치 잘 먹는 애고 저 시금치 잘 먹게 생김 시금치 잘 먹게 생김 시금치 나 잘 먹고 늘 조이야 먹는 거 아니야 저는? 공주님이 공주님이 슬라임 놀이 하고 있어요 무서워요 저 왜 이렇게 무서워 공주님이 슬라임 놀이 하고 있어요 그럼 언니로 넘어갑시다 다 아인언니 삐삐 놀이 하고 슬라임 놀이 하고 있다 야 다음 다음 없애버려? 저는 쌍오님 어디서 오신 쌍오님이셔? 쌍오님 50대 쌍오님 쌍오님 사실 제가 안에 입은 게 있다고요 여기 이런 걸 입었어요 귀엽다 이런 걸 입어가지고 추워서 이거 입었는데 벗는 걸 목욕탕 쌍오님 입으면 벗을 수가 없어 어 벗을 수 없어 뭐? 목욕탕 사모님이 갔대 아 내가 안 했어 여기 목욕탕 사모님 목욕탕 사모님 목욕탕 사모님 목욕탕 사모님 목욕탕 사모님 목욕탕 사모님 오셨어요? 내가 안 그랬어 목욕탕 사모님 쌍오님 팩 하실래요? 에이 진짜 나는 이런 잠옷을 입어보고 싶었어 난 잠옷을 평소에 잘 안 입으니까 그래서 슬기 언니 말해주세요 귀여운 잠옷 체크 체크 아 요즘 트렌드 트렌드 있지 않나? 요즘 최신 트렌드 체크 참음 체크 참음 39,800원 리본이 포인트고요 네 왜 여기 달렸는지 보였어요 목욕탕 사모 뭐 보여지지가 않은데 아 준비하고 있었네 성내도 뭐 준비하고 있어 지금 핫뚜 내 마음임 핫뚜 이게 보여요? 되죠 편해 보인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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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고맙다